성시경 침착하게 리턴 다시 강호동 나갑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되면 신현주 선수의 감정의 고리 조금 더 깊어지겠는데요 가볼게 가볼게 어 왜 이렇게 나앞에 서는... 강호동 성시경 쪽으로 성공합니다 더 성공해야 합니다 형도 리터 aller 정말 잘했는데 imeter 강호동 oh 여러분, 장영돈! 장영돈! 하나 더, 하나 더! 14, 12 마치 팔을 잡듯이 그렇죠 8위 치스맥싱 컴온!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성식이 형, 장영돈 드라마 쓰겠는데? 이야, 이거 드라마다 아직은 몰라 헤이! 파이팅! 자, 이 핫포인트에 달렸어요 매치포인트입니다 성식이 형 성식이 형 강하게 성형돈! 강하게 성형돈! 정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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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성식이 형 성식이 형 성식이 형 대박 드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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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식이 형 정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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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상대가 잘했어, 상대가 드라마의 완전 구조야 정영돈! 일단 모든 매치가 15점 내기에서 11대 11이 갔다는 거 예, 다 줄을 세웠어요 우리 동네 예전형 테리스단 자체 평가장 오늘의 우승팀은 정영돈! 상식이 형! 수상만 보여주세요, 형도! 각자 가슴에 1등을 굳이 주세요, 각자 정영돈 씨가 좀 더 벽하게 일단 어떠셨습니까? 일단 먼저 경기의 소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포츠는 이겨야 제 맛이네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고생을 축하드립니다 고생을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